한참 후에 신제이들이 보면 좀 아니라고 생각할걸? 니는 반대이야 난 너네 사이에선 제이지 나 샴푸도 하나씩 서비스로 주잖아 나 섹스콘은 별로 안좋아 힘들어져 그냥 뭐 비행기를 놓치고 트라우마가 생겼나 나 섹스콘은 별로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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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머리 진짜 놀랍는데 양아치에 있는 거니? 저희 가요 꽃다 켜는 거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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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아 보歴 비하면 지금 화강 중이야. 이게 손갈방이 잘 돼서 흔들리가 널 앉아가지고 서로가 생기고 영어로 있어. 영어로도 영어로도 비상차는 호흡한 생활이 어? 일본은 되게 편인데? 아 못내여. 인기 따기 전에 성장한 것 같아요. 내꺼. 이게 네꺼야? 흐흐흐흐흐 진짜로 둘이 눈앞에 바로 손을 만졌어. 너도 어떻게 봤어? 흐흐흐흐흐흐흐흐h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중국의 호텔 리무진이 문 앞에 선거에요 그래서 확인 탔는데 꽁짠지도 모르겠고 행운이 따른다니까 아니 어떡해 행운 일이? 문이 첫번째로 열리면서 그러는게 화장에 타라고 이거 나한테 하나 사자 우리 아 그래 아깝다 스포츠를 주시겠어요 사비카 비가 오나봐 오 가운 있다 아 아 기분 나쁜 털을 봤어 안 돼 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기본으로 이렇게 안 시킬까? 뭘까?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해볼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뭐야? 아 이게 햄버거 세트네? 음 괜찮네 구성이 다이가 18,000원 돈 주고 살아라 양주 파티하는거 아니야? 음 뭐야? 뭐지? 오늘 애기 이거 쪽쪽 거스타드 먹을 거 부끄러워 osters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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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마사지 바꿔려면 태국이 안 돼? 그래서 여행 진짜 많이 왔는데 한 번 보고 또 많이 왔는데. 18번 갔다 와서 알았었잖아. 근데 여기가 오랜기 주스가 맛있거든. 맛있어. 하나도 안 식은 엄청 달잖아. 난 여행하면 꼭 조식을 먹어야 된다 생각해. 여기는 아메리칸 스타일라서 볼르라고 했다거든요. 오믈렛 갖고 와야지. 너의 오믈렛 먹을까? 그냥 밑단이 먹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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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한거야? 오차장뷰 아침에 왔을때랑 느낌이 다르네 잘하네 걔는 개형을 잘 치더라고 수영 마스터 옷 하자 아니 어떻게 하는데 힘을 빼고 니는 피하다 니 엉덩이에 힘이 들어왔다 봉투니 마스터다 나도 왜 멀취해 아니 내가 누워봐 저거 해봐 니 가라앉고 있네 몰이 딱 하자 야 이거 밑으로 수영하고 근데 이제 가자 이것만 하면은 세움을 칠 수 있나 아 근데 몸에 힘을 좀 빼줘 제발 힘이 들어갔어 야 너네 수영 대결 해볼까 끝까지 고 우와 이 자리 우와 나 저기에 있는 상황 미쳤다 이 자리 나는 스피도 산 보람이었네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돼요 거기 나 이렇게 비우니 세라폼이 얼마나 썼을까 10만원이 이렇게 좋은데 10만원 채워서 특히 좋은 거 같아요 약간 세움을 좀 배울거 같아 아 그러겠다 전세됐다 어랬어 머리를 감가 봐 아이케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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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투머치가 여기 선글까지 하네 핀이랑 다 튀지 않아? 너무 다 튀어나 핀을 5부에 해줍니다 날씨 너무 좋은데? 비 안 갰지? 아스옥 스테이션? 제가 다 한 번 해요 스폰디 저 로고 오는 거야? 도요타? 도요타가 진짜 많다 여기는 도요타가 국어를 잘했나 봐 수출해 저희는 이제 쉐라톤으로 갑니다 수풍기 난 또 못 찍었다 수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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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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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터 데려달라 했는데 우리 이제 2천 있긴 있어 아 있잖아? 응 근데 내가 이 직그략도 있어요 택시는 서비스 없는 게 좋지 않아?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대포지 3,000만 원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 아니면 카드로 가능할까요? 아 구조가 특이하다 우와 내가 여기를 다 내겠네 수영장비는 비싸지? 넓네 진짜 좀 오리엔탈이다 여기 금고 음 커피 머신이 있네 뭐라 해야 되지? 원두 커피? 내리는 거? 거울 많아서 좋아 근데 이거 마셔도 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너르다 여기 왜 가운에 하나밖에 없지? 쓰레파가 다르네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점심 먹으러 갑니다 마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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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진짜 맛있다 너무 많네 맛있겠다 오잉 여닌글루잉 이거 이렇게 맛있어 꼼꼼 꼼꼼 액척 맛이 난다니까 나는 상상이 안되네 한국의 맛이 나 아 맛있다 볶음밥 뭐지? 아 볶음밥 콩커리 도신시킨 어떻게 예쁘게나 뜯을 수 없겠다 맛있어 다 입에 맞아 음 뭐야? 우리 하나 더 시켰지 계속 시켜도 되겠다 반찬만 시킨 거야 메인이 없다 야 씨 다 맛있어 볶음밥 카타이 왔습니다 라임 정도인데? 왜 18분이 있는지 알겠네 더 있을 거 알아 요리를 우리가 몰라도 못 시키는 프라토에서 얼마인가? 아 무슨 양파도 맛있네 이게 한 6접시 시켜야 배부르겠는데 인방 2접시 카미널이 있으면서 테드와 푸드라고 한번 찍었어 카페 말아야죠 2접시는 우지가 1접시 요리 먹으면 내가 존나 아 진짜? 이건 그냥 자세히 여긴 사람 잠시 후 이곳에서 친구 중에 팬티를 안 들고 온 사람이 있는데 누구 개예요? 너무 좋아 몇개가 필요해 이거 이거 이게 태국으로 좋겠어 이게 inlet 이거 발견하면 다 털을라 했는데 이거 향이 진짜 좋대 다른 색이? 아니 다 좋대 강양제라고? 응 이거 3개씩 할까? 29면은 한 600원? 다 좋대 그래요 일단 화장실 하나 끄고 장바구니를 끌어야겠네 랑코드 1kg만 끌었어 도라인 한 번도 안 먹으신 분 이것은 제약입니다 방콕 호텔은 무조금 위치다 세라톤이다 의식의 흐린대로 갑자기 장 안 박아지고 오더라 꼬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거 옥수수는 너 뿌릴까? 밥만 뿌릴게 한 번 망고는 정말 맛있어 망고의 밥이라 망고짜리 아닌 그래도 맛있다고? 음 제약 이거 제약 아니야? 이것도 제약이오 맛대를 한 번 봐야겠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친 아들아 X때로니가 이거 안 가면 제일 하겠지 안 먹으면 제약이 왕호가 진짜 잘 익었다 음 왕호가 제일 맛있어 배가 고프지? 배가 별로 안 오네? 땡검아 먹는 건 안 해? 저희는 갑자기 콤발톱을 칠하러 갑니다 카드 챙겼지? 잠깐 저 이거 어떡하지? 그럴까? 그럼 반란 그리고 바로 계속 신선한 고구멍 타카드로 물 바이오 미 아들 아 왜 남은 바이오 물 고구멍 발에서 때가 엄청났잖아 맛 너무 감사합니다 오들오들해 가지고 기분 너무 좋다 근데 발깍지 하겠네 손이랑 발이랑 깍지 결혼 Jewish 나이 보들보들해 가지고 기분 너무 좋겠다 발깍지 하겠네 손이랑 발이랑 깍지 고소한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어.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 알잖아. 이거 알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 캐릭터가 여기 있잖아. 이거는 짭통이 있구나? 다른데. 짧은 거 아니야? 김 맛있지. 거기 있어? 굉장히 헐타 어 BTS 지나간다! 봐봐 되게 미래열차처럼 지나가 명절철 아니야? 아 너무 많아 우와 전화 풀러가는 잡고 와우 쾌시 굉장히 잘 안되는데 수영상만이 찍어내는다 이렇게 잘 나온다 그런 느낌 이거 어때? 막 외국인들은 더 저렇게 헤어질지도 못해 어생스 한번 붙여봐 어생스 찍어줄게 어생스 찍어줄게 거기가 잘 나와? 뭐야? 댕겨? 아 소리가 안나서 하하다 댕겨만? 댕겨? 진짜 밝다 뒤로 웃는 소리야 어생스 안탈해 어생스 안탈해 어생스 안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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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화 형태를 줄게 아우 추워 아 근데 밖도 빨리 가면 안탈으면 사원한거도 가면 안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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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か 으 으 으 여기가 그냥 네 야시장이린 우리다 그럼 이제 일 할게 없어 여러분들가 사는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게 들어있고 곧이 어생스러워 보고 싶어서 웃어요 봐바 밥먹고 소팅하고 수연 표시 야시장은 더 오늘은 하인디워시양 가고 와다로가 국방산 갔다가 집에 올거에요 진짜 시큼하다 한 초반씩 맛있대 나 이렇게 덜어먹는거네 신청북량컬 이렇게 사진 않을거 같아 아 너무 졸리다 근데 잠이 깨는 맛이야 한입 더 먹어봐 무슨 맛이지? 한입 더 먹어봐 이제 우리 선투머신어 아 뜨거워 떡적인 맛이다 여기 이게 더 맛있는거 같아 여기 맛집니다 여기 이제 오고싶은거 나는 웬만한 나라에서 다 잡고 날팽이 못먹었다니까 아 유일하다 맛있는 나라는 여기가 더 깨끗하고 맛있는데 스피커러가 있는데 뭐 할 수도 있어 왜 스피커라고 하는거 아니야? 이게 스피커라고 하는거 아니야? 미대 스피커러 미대는 뭐야? 미대는 뭐야? 앞으로도 4개 스피커러 이거는 스피커러 해마자 그냥 스피커러 김치 지키듯이 스피커러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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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러 지키 마사지 짐 Mm 이 고통 다 아아 어, 여덟 봅시다 이거 진짜 멋진가? 지우 너는 왜 이렇게 기념 나시는 거 알지? 15분이 지났네? 우리 그럼 11시 15분까지 해줘야 될 건데 무시하네 응 여기가 포핸드야? 응 포핸드네 찬밥 대박이다 아, 그러면 웃잖아 눈물이 가득해 아, 이 혈치진 못했네 밖에 나가서 불러야 돼 자 이 꼬누부락 씨가 진짜 쎄네 야, 잘 나왔다 나를 찍었어? 응 파리아스 뽀뽀야? 세기발 붙잖아 베이비 뽀뽀 네 잠깐만요 네 21분 50분 엄청 시원하면 50주로 수업소면 20주야 30분이 지나면 어, 어 어 어 아 나 진짜 이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그 얘기 나누었잖아 너무 잠이한데 핸드폰 먼저 갑니다 아니 근데 그 잠을 어떻게 참아서 미는 말이야 그런데 30분 전에 좀 졸았어 30분간 참겠다 앉으라는 거 네 승모를 조져주시면서 딱딱해! 딱딱해! 여기 캠프 가는 거 아니야? 없잖아 차선이 허락을 하지 않나? 네 차선이 너무 많아 야! 그럼 1인당 10만원씩 쓴 거잖아 아꼈어요 근데 허리티 졸라매 야!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조각 햄스리와 마사지 이런 게 내일 사 있었는데 구메 마스스 같은 편이니까 황비를 보아야 하지 내일 조각을 한 9시 이내에 가서 먹고 상금안 먹지 말지 수술도 시켜 먹지 말지 응? 응? 먹을기네. 원래는 33마리였어. 사랑을 먹는 줄 알잖아. 참치해봤어. 타이틀 취향은 맛있겠다. 거기에 기사 사오면 안 돼. 빵을 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 그것밖에 안 먹었지만 내가 이때까지 먹은 것 같아요. 고집기엔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너무 많이 하지마. 배 꺼져. 거찌시장. 5시까지 오신 느낌. 음료수 내 방 멈출 거 같아. 다가올을 때 계속 쎄고. 밥마다. 지금 몇 시인데. 11시? 언제 나갈 거라고? 시간을 정해줬. 12시에 갈 거라. 나는 자랑가 없어. 없어. 자간가 없어. 없어. 야 대단한 거 들은 줄 아는 거 아니야? 내 미움이 내 미움이 나를 걸어야 되니까 자기 소중한 기존품을 다 들고 와 0918 응? 굿 굿 사디카 나 이거 신고 가도 되나? 아니 이래 마른 사람 먹었어 사디카 사디카 짠 이거 여기 왔네 땅 젖었네 비가 와요 물을 주셨습니다 아 추워 아 추워 사실 물을 바르면서 발자고를 봐 맞아 아 눈이 너무 따가워 하트 광기 뭔지 알겠어 어 광기 뽕뽕감 이거 떠도 되는 거야? 여기 있는가? 하트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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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늘 우리 어디 가지? 알콘시아 그리고 까우산 로드 간대요. 저는 잘 몰라요. 아우, 숲에라. 굳이요. 소세가 좋았네? 우리가 먹으면 더 맛있을지. 딱 다 먹었다. 안 먹었다. 체류, 다 먹었다. 참고하십시오. 이거 뭐야? 아우, 맛있어. 좋네. 물 진짜 좋았다. 여기는 되게 딱 좋은 느낌인데. 관리를 못한 게 아닐까? 알코시아. 뭔가 저기 안 한사랑 이런 홈페이가 좋아. 일어인은 션글라이드랑. 오늘의 하루 종일 아니면 짝짝 갔다가 짝짝짝 반수장 아니야? 그럼 짝짝짝 갔다가 집에서 주려고 퀄리티에 가시라고 퀄리티야 이리와 왜 이리 씹봤대 가방 좀 먹은 거 같더라고요 신뢰한 식사 과거랑 식사 야스다가 또 신뢰가 났는데 훨씬 깨끗하고 그런데 가격은 야스런 거에 조금 비슷할까? 에어컨이 나오는 부분인데 원래 항상 먹은 게 자꾸 흔들리는 그래서 5만원짜로 Protection 다 너무 맛있어 머리 한 번 더 갈 수 있다 카드 긁어면 돼 저 5만원 밖에 안 하는데 그냥 할게 또 먹어봐라 진짜 먹어봐라 한 번도 안 왔는데 진짜 돼지고기 안 샀겠어 다시 확인해봐 우리는 또 명품관의 마법이었다 진짜 다르다 길부터가 갑자기 달라지네 1층 진짜 맛있어 무슨 맛이지? 맛있어 이거 드세요 과자한테 포인셋 이래서? 몰라 몰라 부분에만 헹구 근처가 가장 잘 알았다 생각보다 Cafu arks에 따뜻하게 올라와서 이끌어 물이 뛰는 것 같아 다시 아이콘샷 와버려 여기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쁘다 그냥 갈수록 독하지 마라 진짜 예쁘다 밥을 먹고 싶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뭐야 이게? 와다룬 아니 와다룬이 뭐여 니 샤타 소리가 와이렇게 천둥간동 발을 버티두면 물에 빠져뒀어 죽는 거 아니야? 그치? 오이 따단 여기가 특히 대마를 조심해야 되는데 무섭다 분위기가 이거 볼 거야? 이게 그냥 기본이고 이제 계란 들어간 거랑 도토 넣을까? 포토가 시원해 젓가락 약간 뚫면서 마술에 땀인 턴 내가 일반 색깔에 처음 봤어 이거 봐봐 고마운 짠 맛있어요 근데 나 이거 더워서 먹었어 제가 지금 고맙지 땀인 거고 있어 땀인 거고 있어 땀인 거고 있어 땀인 거 같아 땀인 거 같아 진짜 미스터 틀어진 한 3년에도 나왔어 내 미스터 땀인 사람들 땡큐 배너만 못 틀어주라 진짜 많이 짜게 어 땡큐 배 땀인 거고 있어 샷 샷 샷 샷 샷 샷 샷 샷 80? 3200원 땡 근데 50바트가 시세인 거 아니야? 3천원이면 그냥 불가 오우 오우 우우 오우 제믋네 집갈대도 이거 타고 너네 양쪽에 없는 거 아니야? 팔이 잘리진 않겠지? 너네가 튕겨져 나갈까봐 허벅지 한 쪽씩 잡고 있어 이렇게 편하게 잡아라 재밌다! 84대의 행복! 단단한 행복! 재밌다! 성공! 재밌다! 재밌다! 남념 잘하는 레고시에이션이에요 내가 해오되니까 안녕하세요 아카티 30분 하지가? 30분 되면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모르겠는데 세게 남념 아 남념 근데 우리 이제 이거 하고 뭐해? 뭐해? 전달하노 오늘 진짜 무서워 오늘 아침에 처음 먹어볼까? 오늘 아침에 gottenaus보여 10분 정도 초콜렛 12kg 짜잔 제가 하루 종일 오늘 커피 좀 마셔주면 좀 나쁘지 커피도 마셔다 맞아 느낌 느낌 꿀잎 아oku 나이스 노 땡 노 땡 노 땡 아하 노 땡 람브라트 거리 람브라트 거리 람브라트 거리 람브라트 거리 람브라트 거리 같은 공장에서 떼오나봐 똑같은 제품 여기 뭐 대화를 한 번 보세요 아니 여기는 2,990 2,990 2,990 2,990 250? 어? 4개 살 건데 싸게 했었는데 2,990 800 800 예쁘다 예쁘다 블루 스포츠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걸로 어때? 한 번 주면 되겠다 야 이지도 있다 골라골라 남친신발 골라골라 아니다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250 아 4,4,4,4 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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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사실 공항에서 우리가 그 호텔에서 여기 가 여기가 너무 택시 타고 200 2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500 200 200 아저씨가 200개가 자고 플리스 플리스 했다 200 플리스 200개는 비싼거야 우리 아까 탐마자한테 하지만 여기서 메꿨다 1일 2일 이거 포장하는게 재미있다 아저씨 밟으싫어 아저씨까지 가네? 아저씨까지 가네? 어! 귀여워 어? 500개가 넘데? 나 집인 거네 회담이 없어 나 아직 차렸네 사전이 안되네 눈이 정말 잠길이다 웰연히 하신 손이 싸갑지 않나? 안거리는 건 별로더 같아 맞아 눈이 압서져 맛있는 냄새가 안 나요 배옥주가 펩트로리인식일까? 펩트로리 배컵을 아! 이 놈 뭐 이 놈 뭐 소스 아니야 소스하고 아니야 아하! 아하! 옷이 다 벗겨지고 있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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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줘야 돼 네 다음에 너무 많은데 자소통을 해야 돼 근데 여기 케첩 진짜 많이 준다 조금 더 내기 플레이 피곤 계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예라고 해야 되는데 우산 아이가 파란색 스타일 너무 이해를 잘 해 180이라도 180만원 플리즈라게 너무 100 플리즈가 집만 주면 살 수 있을 것 같네 3분간 3분간 8분간 1분간 4분간 4분간 2분간 3분간 1분간 2분간 3분간 아ut 봐라 카드 People Up egalite 카드 찍고 연한 놀이터 연한 월드 이 코드 왜 하던데 이 실루엣도 너무 짧고 있네 근데 실루엣이 잘 익어 여기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분위기가 참 좋고 첫째 날은 도전히 여기 사람이 먹어야지 맛있다 이거 쓰레기 먹었지 수박 이렇게 안봐요 내가 마공 프로 중에 제일 친절한 거야 인생 당첨 바로 밑에 있어 우리 빙수는 그럼 사라지는 거야? 빙수는 너무 많구나 빙수는 너무 많구나 어 렉이다 물이 얼마인지 몰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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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서.. 그.. 전자.. 자.. 5천 원.. 그럼.. 그럼.. 네 알겠습니다. 가는 거야? 천원에? 천원 집에서 가.. 아멘 아 시장에 와닿았으면 진짜 시장에 왔다고 오 잔어 조심하고 여기 근데 진짜 로컬이 바뀌실 수도 있어 무섭다 아니 왜 여기로 갔어 여기 똑똑이 있던데 시작해요 시작해요 3L 2L 2L 차이나타운 같았어 이또 같았어 너무 무서웠어요 확인을 할거지 우리 근데 확인할 수 없었어 우리 눈뜨고 코 베었네 눈뜨고 많이 살렸어 신발 한켠 가운 두개 버터 과자 꽃이 많이 돌아갔네 차가 너무 막혀서 내렸습니다 아이가 빠르네 아이가 빠르게 빠르긴 한데 길방 건너면 다음에 봐봐 봐봐 전개가 쪼개지는게 괜찮을까 잘 느껴져 얼마죠?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알았다 이거 쏙땀 야 너무... 라지 아니야? 엑스라지 아니야? 다들 배가 많이 굽봤어? 이게 쪼붓어서... 타르테라 맛있어 후비 안으로 땀이 차는 거 봐 야 여기 여기... 맛집이네 이거 진짜 잘 봐 음... 가빈 부르네 본인 재물이 진짜 맛있어 난 여기가 제일 맛있어 짜지 않아? 난 짜게 먹고 볼게 파티 다 같이 먹으러 왔어 짱은 다음날 너무 놀랬어 파티 이걸 잘 먹었어 다음날 왜? 오리지널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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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리니 15분 얼마야? 하나 주세요 우와 아빠가 먹겠다 근데 이렇게 써있는 다 Czyn 상점호가 오면 안찍아도 돼 입술을 많이 찍어도 돼? 드셔보세요! 프라이해보세요! 라이브야? 2,80! 2,90! 2,90! 2,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택시 였어? 바이! 바이! 시원해! 내가 좀 주책이 가! 아니 협상의 신이 있잖아 내가 수리남을 봐가지고 거기서도 협상에 많이 협상할 거고 욕하시는 걸 거기 마트 한 번 갔다 갈래? 그래 여기 또 따로 왔지 아니 왜 슬퍼 났네 그럼 난 여덟 개 할게 너네 둘 개 맛있었어 슬퍼 났네 해당 아 아 그래 뭐 여기 마사지 이름이 뭐야? 와니다 마사지 옆에 있는 허리만 마사지 너무 귀여운다 와우 와우 혼백패 가봐라 아침 설명으로 봐도 되겠다 밟아 아니 살아야해 찍었지만 저 한국이요 한국 우리 선곡을 해뿐 너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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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시끄러워 빠이빠이 마지막 조식이야 마지막 조식 강의 싫어 대구 살고 싶다 토요일로 하다랗고 가게 그래도 한국사람은 많겠지 어르신 당장 먹자 그리고 침을 좀 싸고 그리고 11시에 내려가서 수영을 간다 몇 시까지 수영하냐 정해 사이코고 오게 하는 시간만 한다 마시는 조각 오게 오자 다시 와야지 이제 커피를 잘하네 사이코고 엄마 시원하네 고기 사이코고 오자 여기는 소중 많던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사은데 많이 먹었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너무 금요일이었어 시향 각저희의 대인식 칩이 3만원짜리를 네몽이 누울 수 있나요? 사람이 열다 먹을까 다는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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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했지? 날씨가 좋아 마지막 풀기장 배드메이킹을 해줬어요 부장기가 있어 보이잖아 수영조영 불편한 alkoholu 연결 하늘 악! 한몬메 어머메 일정 샀다 내려 저희는 오늘 통로를 가기로 했는데 야 그러면 애프터유랑 애프터유 취소, 통로 취소 그냥 keep going 그 당시 좀 탄 것 같노? 이런 삶 어때? 피 같은 삶 같이 가서 수영하려는 것도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개기가 명언이다 손바퀼 수영 미완사, 프리밍굼 양 신권인 거 신권 아닐까? 설마 우리한테 신권이 아닐까? 신권이 아닐까? 설마 우리한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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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ult 위땅 ми 공부 인공 4 ǝ 구축 툴리 기 유айтесь 근데 꽃이 되게 차가웠거든 근데 또 심지어 꽃도 컸어 음식에 올리는 데코레이션 배치를 갖다주면 돼? 그 사람 야간 끔생답다 우리 바닥 수영할 때 없지 않나? 그럼 좀 이따가 추는 거 아니야? 흔히 추는 거 아니야? 이게 그것이 비벅 우리 샤원도 하나 볼까? 난 샤원도 안 좋아해? 나도 나는 BTS 타고 다니면서 본 수풍경이고 빌딩 수판에 있는 나무? 그게 너무 이쁘어 뭐가 제일 좋아? 나 오토바이 난 배 최고의 식당 최고의 식당 최고의 식당 배랑 소화이랑 스프러길 그쪽이 재밌어 트래픽 잼이 너무 심해서 택시는 풍부가 그래서 다른 보통 구단이 잘 돼있나 보다 도로 자체가 좀 열악한 거 같고 공방에서 다 유턴하고 이러니까 함부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여기서 빗자루 쓰리만 하고 살아도 행복할 것 같네 그럼 쥐시켜달라 봐 응 플리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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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스턴 이제 진짜 찐으로 가네요 와우 와우 고맙습니다 Aires 이쪽으로 가는 중 ask 그걸 참고 어떻게 해줘야겠지? 안녕! 1,68원 얼마 있냐? 29원짜렁 부자예요. 떼도는 이렇고 가라앉은 밤에 이렇게 먹으면 가짜로 먹어요. 이게 이렇게 외국에서 먹었던 커피 중에 정말 맛있는 커피. 왜? 왜 부자가? 이 부자가! 이거는 뭐지? 사장님 최고. 나 마사지 스프레이도 하얗게. 나 마사지 스프레이도 하얗게. 나 마사지 스프레이도 하얗게. 기억 안 나? Do you think? 네. 시국할 때. 나 마사지 스프레이도 하얗게. 한국에서? 한국에서? 끊을게요. 선생님 가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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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회사일수록 직원들을 더 챙겨야겠다. 여기가 바로 버텔라. 와. 여기도 한 장소. 자리에 잠시 Lage 켜고 있습니다. 나 마사지 스프레이. 나 마사지 스튜레이. 그게 너무 좋겠어요. 나 마사지 스프레이? 다시 진해 주문했어요. 나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아졌어요. 낙낙 마사지 두 시간 조심하겠습니다. 소가 핥고 지나간 것 같네. 끝! 언니 해줄까? 등에 물을 덜 닦아. 등에 물을 덜 닦아. 언니가 이렇게 비실나 봐. 가옥에 가옥에 가서 놀으신데요. 도둑감 감사합니다. 진짜 또 비 오는 방콕. 비 진짜 많이 오네 저희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공항 가는 택시 빅벤 700바트 잠기나 물을 얻어왔네 약을 먹어야 해서 물 한 잔에 필요해요 물 줄 때에 한 번 했지 내 마지막 5원을 털어봐도 될 것 같아요 하하톤 최고가 최고의 호텔 안 뜨는 건 아니겠지? 공항에도 안 올 수도 있어 비 오는가 봐 이건 그 칠비가 아니여 네가 방금 웃기를 하나? 맥도날드가 여기 있었는데 반응도 가면 있을까? 반응도 가면 있을까? 아마 여기 최고입니다 우선을 안 쓰는 게 힙인거 봐 시클은 힙이다 비행기 딱 했지? 안녕 반코 여기는 한 2주 후 와야 돼 여기 온다 여기 온다 나 10이었는데 뭐지? 난 뭐했다? 나 가벼웠어. 난 쇼핑을 안했어. 나 10이었는데 뭐지? 난 뭐했다? 고꾼까스! 디저트! 고! 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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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렇게 맛있나? 콘티즈를 넣어먹는다. 맛있다. 음.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면세에 있었네. 면세에 있었네. 면세에 있었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면세에 있었네. 면세에 찍는거야. 반중인다고? 타임 나 이거 먹자 채원 채소만 도스가 있네 나 저 가격이 좀 자랑 좀 해도 될까? 하나에 얼만데 5,500원? 봉풍파 빈춘빈춤 백장으로 먹고 사야겠다 참 맛채 호빵뽕거리는 없나? 이쪽에는 없더라 근데 난 이게 좀 더 한국인 입맛이 맞는 것 같아 되게 시큼한데? 이렇게 또 못했어 연기하는 거 알지? 꿀꿀? 새거워지도 보다? 잘생겼다 기분이 좀 기분이 째째 바보들인가? 진짜 가방비로 여기로 오면 얼마나 안에서 먹을 수 있겠다 잘생겼다 속도를 살짝 보게 하면 여기 얼굴밖에 보기나? 이렇게 생겼고 하언도 봐봐 팜다랑이가 나왔네 맛있다 맛있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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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vous Shakey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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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